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마라 샹궈 중국 음식이에요. 중국 요리 마라탕을 한 적은 있는데 마라탕은 이제 마라라는 소스로 국물로 요리를 한 거고요. 이거는 볶아낸 거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당연히 중국 당면도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가리비랑 가리비랑 오 대박구다. 가리비랑 이렇게 웅피 들어갔어요.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부삐 이건 봤어요. 자 이거는 지마장 소스라는 거예요 먹는 도중에 갑자기 중국 식재료 파는 데서 사왔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진 마늘에다가 깨 조금 올려서 다시 먹을게요 피시볼 엄청 크다 이거는 얼린 두부예요 음 식감 되게 좋아요 유부같아 이거는 푸즈라는 거예요 푸즈 식감이 되게 독특해서 맛있어요 이거는 어묵 유채나물 이렇게 ㅎㅎ 짱 닱 닱 닱 닱 닱 닱 오! 예스! 오! 자살이 이 당면이 원래 허거나 마라탕이나 마라창고에 많이 들어가죠 중국당면 이 당면은 그냥 먹습니다. 그 당면은 먹는 것 같네요. 이 당면은 다 먹다가 먹어야지. 흐흐 맛있어 기다리고 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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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리비 하나가 입안에 가득해요 너무 좋죠? 오바 쫄깃쫄깃 시금치 에베추 밥을 좀 갖고 올까요? 음료 스패 가게 프랑스 치즈볼 또한 부끄러워서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. 이제 한 번 진짜 먹은 것 같아요. 그럼 고기를 먹으면 좋겠어요. 중국당면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너무 짠데 맛은 있는데 짜요 다 못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봉지 맛 날까요 덜어졌어 덜어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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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? 짜! 너무 잘 먹었어요 중간에 너무 짜서 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짜다고 했죠 원래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두 봉지를 다 넣었어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요리에 괌이 없나봐요 초반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약간 식으면서 점점 계속 먹다보니까 많이 짠 것 같았어요 많이 짜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음식 남겨서 너무 죄송하고 계속 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제 여러분 사랑해요